중3 동아김 칠과 복문암경 1페이지 설명합니다. 여기 A가 이지로 바뀌면 안되는데 이유는? C는 S가 붙어있어 복수기 때문에 이지로 바뀌면 안돼. 여기 ALMOST가 있고 MOST가 있는데 바뀌면 안되지? ALMOST때는 뭐야? 거의 모든 인디언이고 여기는 대부분의 이런 뜻이야. 대부분이나 대부분의 경우들. 이거였기 때문에 바뀌면 안된다. 대체 그 다음 이거 If you've never seen. Have PP가 현재 완료인데 Never가 있으니까 무슨 용법이야? 경험. 경험이지? 자 ALMOST, MOST 여러 번 나오니까 주의해 이거. 자 그 다음에 여기 대시 뭐로 바뀌어도 돼? 앞에가 사람이니까. 위치. 아예 후. 후로 바뀌어야 되지? 그 다음 원래 없는 건데 내가 집어넣은 거야. 네. 생략해야 되는 거. Singing and dancing이 내가 동명사냐 현재 분사냐? 현재 분사. 현재 분사지? 해서 어떻게 해? 모든 배우들을 어떤 배우들? 노래하고 정중. 그렇지. 자 메이크 다음에 S가 붙으면 안되지. 왜? 메이크 다음에 S가 붙으면 안돼. 왜? 주어가? 단지. 뭐라고? 단지. 주어가 누군데? 노래하고 춤추는 배우들. 배우들이자. 단수야? 아니요. 복수니까 메이크 다음에 S가 붙으면 안되는 거야. 아니요. 그렇지? 너 지금 반으로 얘기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물어보고 끝낼게. 자 비코지랑 뭐랑 조심해야 돼. 비코지가 뭐로 바뀌면 안되지? 비코지? 비코지는 왜냐? 뭐뭐때문에 접속사고. 네. 뒤에 그래서 주어동사가 나오고. 비코지 오브는 뭐야? 그건 전치사지. 뭐뭐때문에. 하나만 더 물어볼게. 네. 이거 언더스탠딩이에서 I인지 빠지면 되냐 안되냐? 어... 안 돼요. 안 된다. 뒤에 전치사함이 동사 못 나오기 때문에. 하나 더. 어? 자 HOWEVER 대신 받고 쓴다라고 두개. 옛하고 still. 어. 이 페이지를 내려보자. 고생했다. 이승JO